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브 쇼호스트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피납한 왕호입니다. 이곳은 클레브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ST 컴퓨터의 ST 랩입니다. 멋있죠? 진짜 진짜 신기한 거 너무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 최고의 클레브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클레브 홈쇼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채널 보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오늘 첫 번째 제품은 클레브의 대표적인 제품들이죠. 누가 소개합니다? 비냉적인 장글러, 블랭크, 그리고 저 피나진 소개합니다. 클레브의 DDR4 메모리 클라스2와 피트4 함께 만나보시죠. 클레브 DDR4 메모리 클라스2는 최고의 수요를 가진 모듈을 선발하여 최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빛나는 LED가 당신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고 돋보이게 만들어드립니다.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클라스2는 순도 99.5%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요. 크... 수도 99.5% 알루미늄... 강량화와 열 전도성을 극대화시켰으며 동시에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소재를 사용해서 단단하고 탄소용 높은 품질을 완성했습니다. 클라스2는 최신 인텔 200 시리즈 칩셋과 AMD, AM4 플랫폼 메인보드를 지원합니다. AMD 라이젠과 클라스2를 함께 사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느껴보세요. 클레브 피트4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하는데요. 게이머를 포함한 다양한 PC 사용자들한테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선사! 그레이 컬러 베이스의 레드 포인트, 이보다 모던하고 심플할 수는 없죠. 메탈 헤어라인과... 와... 메탈 헤어라인? 고급스럽고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자, 그럼 클레브의 기술력이 집약된 클라스2와 피트4 이 두 제품을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 어? 열어볼까? 열어보자, 열어볼까? 어... 어? 박스가... 잠깐만... 잠깐만... 클라스2! 아... 이거 완전 클라스가 느껴지는 디자인이네. 여기 이게 다 알루미늄이래. 아... 그러면... 내용성도 분만할 필요 없겠네? 켜지 마! 이게... 이거 이쯤 되면 뭐 그냥 단순한 램이 아니야! 이런 램이면 내가 맘 놓고 플러스하지! 음... 아니야... 포도 한번 볼까? 아, 보죠, 보죠. 이게 메타 헤어라인인가 본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봐봐! 그레이 베이스의 또 레드 컬러야. 아...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이지. 숫자 디테일 좋다. 그리고 T1만큼 좋다, T1만큼. 인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늘 최고의 쇼거스피들과 함께한 클레브 최고의 제품들 재밌게 보셨나요, 언니? 다음 시간에는 더더더더더욱 반짝반짝 아찌란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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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